네 안녕하세요 쇼미네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짠! 팀버드 올 라운드 댐핏입니다. 현악기의 사운드 홀커버이구요. 이 안에 보시면 가습이 가능한 스폰지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피드백 버스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안에 가습 스폰지 보여드릴게요. 자 짠! 자 안에 보시면 얘를 딱 빼면은 가습 스폰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 물을 적당히 묻혀가지고 좀 짠 다음에 여기에 딱 넣고 여기로 홀을 막아주시면요. 가습이 기능이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기타에 장착을 해서 이 상태에서 기타 이렇게 넣어서 장착을 해주셔서 습도 조절을 안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습도 조절을 해주는 거죠. 얘는 드레드넛이나 GAOM 등 모든 바디 상태의 기타에 사용이 가능하구요. 그리고 최대 이 홀이 102미리부터 96미리미터까지 네 이걸 장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안에 픽업에 따라서 이제 홀 사운드 노이즈가 날 수가 있는데요. 그 노이즈 피드백에 대한 버스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에 만약에 픽업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. 그 픽업들에 달려있는 모양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고무판을 잘라내셔도 된다고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MR100S 앤섬 같은 픽업이라든지 아니면 PC맨 앤립스 픽업 이런 것들은 좀 걸리는 게 있어서 거기에 걸리는 부분에 약간 고무를 잘라낸 다음에 그리고 장착을 해주시면 쉽게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얘 가격은요. 2만 원이고요. 내 악기. 요즘에 또 겨울철 엄청 건조하잖아요. 건조한 겨울철에 내 안 2미터 악기 관리가 필요하다. 습도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적극 추천해드립니다. 팀버드 올 라운드 댐핑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